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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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평으로 나가자 말했지 아니, 니 말라고 가나 말이야 니 공부 대란 말이야 근데 나라가 이번에 불이 났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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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월 27일 날 장진우 전투야 어쩌다든지 후대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영하 20도 30도 되지 대충만 전부 다 동상에 걸리면 활동을 못하는 거야 동상에 걸리면 동상에 걸리면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서 우리 학교 인물이 얼마나 죽었나 거기서 다 죽었다 말은 못해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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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참전종사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, 권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. 예우를 다해 오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.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용도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.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용도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.